10월 1일 부채도사회선물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올라간 그런 모습이었어요 다우가 0.04, 나스닥이 0.38, S&P가 0.42% 장중에는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파울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오히려 0.5% 빅컷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급락세로 돌아섰는데 장막 후반에 들어서는 급락하니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파울의 발언에 비해 시장 반등이 좀 크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면 나스닥 최근 며칠 동안 조금 강한 모습인 듯 하면서도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에요 윗단에 며칠 전에 2만 550포인치 정도까지 곧 좀 올라갔다가 다시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오전에는 상승하는 모습이 조금 오히려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자 유럽장 연료 난 다음에 좀 하락시 나타났다가 또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S&P 한번 보자 S&P는 다우 지수가 조금 나스닥보다 강하게 움직이면서 S&P 지수도 나스닥보다는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어떻게 될 거냐 사실 뭐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매도가 조금 더 유리하다 누가 그래? 할배가 그래? 자 오늘 주가 지표는 보자 보자 오늘 ISM 제조업 지표 그리고 졸츠 구인 이직 보고서 발표가 있어요 자 다른 것보다도 졸츠 구인 이직 보고서 자 몇 시야? 11시에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구인 이직 보고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앞전에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자 지수 제조업 물가 지수 이것도 중요한데 특히 물가하고 고용 지표 관련된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물가가 높게 나오면 당연히 주가는 빠지겠고 물가가 낮게 나오면 올라갑니다 자 구인 이직 보고서도 자 요즘 그 고용 지표 관련해 가지고는 약간 엇갈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데 과거에는 고용 지표가 좋으면 주가가 떨어졌는데 요즘은 경기 침체의 우려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다 보니까 고용 지표가 조금 안 좋으면 오히려 주가가 좀 빠지고 있어요 자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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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경제 지표 결과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전반적인 그런 흐름은 주가가 조금 빠지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높다 그렇다고 크게 빠질 것 같지도 않고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어제 그 파울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크게 빠지지 않고 오히려 장 후반에 올라간 것 이런 현상을 본다라고 하면 시장이 아주 약하지도 않다 하지만 떨어질 강성은 훨씬 더 높다 자 골드로 넘어가서 어제 그 파울 발언 때문에 미국 달러가 좀 강세를 보여가지고 미국 달러 강세로 인해서 골드는 빠졌어요 자 유로도 같이 빠졌어요 유로는 오늘까지도 빠지는데 골드는 오히려 오늘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실버 실버 역시 이틀 연속 빠지고 오늘 골드 따라서 반등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오일은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전쟁 이런 사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오일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제 전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이게 올라야 되죠 자 골드에서도 그런 현상이 안 보이는 것처럼 이게 뭐 앞전에 올랐던 게 국지적인 그런 전쟁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그렇다라고 하면 오일도 같이 올랐어야 되는데 크게 힘을 발휘는 못했습니다 자 오일은 한 차례 더 빠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데 오늘 일단 장중에는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한 번 더 빠질 것 같아요 자 결과적으로 오늘 나스닥은 어떻게 될 거냐 할비한테 더 물어볼게요 빠진 데입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시장 상황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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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